5살 남자 어린이 현수와 여자 어린이 슬이가 놀다가 다퉜습니다. 현수 어린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현수 어머니는 슬이네 집으로 달려갔죠. 현수 어머니가 왜서 나를 찾소 집에 아가 깡패요 이제 방금 져서 집에 아가 돌멩이를 던져갖고 우리 아 장벽이에 찐콩으로 맞아서 피가 났잖소 그게 웃더 우리 아 잘못이요 그 집 아가 뭔참 우리 아 자박생이를 잡아당기고 장게이를 밧질로 걷어차고 그러니 우리 아가 불이 나서 그랜긴데 뭔 소리하나요 우리 아는 장난을 치느라고 그랜긴데 장난을 좀 쳤다고 돌멩이로 아 장벽이를 찐콩으로 찍으면 웃자자는 기래요 뭐 이라고요 이봐요 뭘 봐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라는 말이 떠오르죠. 두 아주머니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들을 짚어봅니다. 장벽이는 정수리 찐콩으로는 정통으로라는 뜻의 강릉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장벽이에 찐콩으로 맞아서 피가 났잖소 이 말은 우리 아이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피가 났잖습니까 라는 뜻인 거죠. 자박생이는 머리채 장갱이는 정강이를 뜻하는 강릉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자박생이를 잡아당기고 장갱이를 밧질로 걷어차고 그러니 우리 아가 불이 나서 그랜긴데 이 말은 우리 아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발길질로 차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죠. 정수리의 강릉말 장벽이 정통으로 찐콩으로 머리채 자박생이 정강이 정강이 장갱이 장갱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